배고프다 원스탑이네요 원스탑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이에요 여기 원스탑이지 원스탑이요? 응 남아역 타이어 여기 타이어 별로 소모 안되는 사킷이잖아요 엥 어떻게 다이넘 어떻게 다이넘 엥 어떻게 다이너 유행이 겁나 못하는 거겠죠 새덕미랑 이런 게 자 갑시다 아이고 오고 아 망했다 아아아아 어, 텐션이 안 들어갔다, 와 와, 주황색인데 버텨야 되나? 이거는 못 버티겠죠? 네 주황색은 아무튼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오우 무조건 들어왔다, 유산이 와, 이거 추워 겁나 힘든데? 안 돼! 빈 깨졌다 한 번 체인지 바이러스 박스 디슬랩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좁아서 될 뻔했다 으 으 으 으 의 으 으 아 뭐 아니요 이걱 여기서 시켜봐라 이걱 이걱 여기 지켜봐라 이걱 이걱 어? 이걱 이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오 뭐야 또 미즘타요 또 스컷스컷 감사합니다 히콜한테 바로 이민 나가셨어요? 또 미즘타요 아아 됐다 완주가 절대 안되네 아 윙완파요 아아 죄송합니다 와 큰일났네 이거 자리 내주겠다 아 트러블 몇등이지? 트러블님 몇등이에요? 트러블님? 몇등이에요? 오아 트러블린 몇등이에요? 트러블린?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씨 팔굴 와 겁나 말린다 경기 아 포인트킹이시고 할수있나? 해봐야죠 해봐야죠 오늘 진짜 뭐 안떠그리고 닦게내야겠다 이거 아니면 뭐하겠는데? 드라이브 프론트 나는 뭐 니트 하신거에요 벌써? 너 니트 할만하긴 했지 내가 깐게 아니고 나는 피해자야 당했어 그리고 마지막 코너 CKS를 따라갔다가 냅다 가격다 됐어 아 트러블님한테 도대체 얼마 받았지? 트러블이 도대체 얼마 준거야? 얼마에 섭외했어 생각해보니까 아 얼마에 섭외한거야 이거 틀렀네 아 좀 줄였나? 넉넉하게 주신거 같은데 가셨어요? 아 피티해야지 피티야 피티 색깔이 색깔이고 보고 박았으면 웹탠 뚝 떨어질텐데요 어 떨어져 달려봐봐 세감 날걸? 왜 안먹어요? 아 윈기사님 퇴근 축하드립니다 칼퇴 축하드려요 2등팀 2등으로 퇴근하시네요 2등팀 2등으로 퇴근하시네요 아 뜨거같은데 저거는? 안뜨나? 이거 뜨죠 저거는 저거는 겁나 세게 박았는데 안 뜰거같네 아 윈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명 남았나 벌써? 레츠킥 어? 이거 8명 포인트 피니쉬인데? 어? 8명 포인트 피니쉬인데? 어? 저도 먼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알메르마이소 누가 넣었지? 아우 근데 이거 타이어 겁나 느리다 미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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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 마세요 밥이 없어요 드라이브 비하이 아 왜 이렇게 연성이 높았나? 처음 할때 처음 할때 안그랬던같은데? 아우 2016대는 거의 없었죠 연성 네 없었었어요 어오! 연산아 나 망했다 와 아이고 감안 좋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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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아이이고 왔어 아빠 찾을때지 연습좀 할거야 아까 커리어 너무 늦게 끝났어 인기사 퇴근해요 인기사 퇴근해요 인기사님이시구나 아빠 그 컴퓨터 버튼 한번 어? 플링 같다 숨만 쉬면 포듬 하겠는데? 없잖아 사람 떠나겠는데? 잠깐만 다 떠나면 상품권 내가 먹는 것인가? 내 건가 상품권? 오늘 편의점 상품권인데 내 건가? 나의 것인가? 어? 아 15등 이거 말이 안된다 와 경기 이렇게 이 정도로 망한 경우는 또 간만이네요 쫌 아 아 흐 아 어 아냐아냐 소프트 조금 망가지니까 1등 아니세요? 어 지금 현재는 그렇죠 좋죠 아 괜찮아 도란이 25포인트 정도 먹어도 돼 트러블림이 4포인트랑 안 먹으면 돼 어차피 트러블림은 제가 예언합니다 23레벨 4권합니다 벌비하면서 갈겁니다 시험공부하러 윙날라가니까 여기 윙날라가면 고치죠 여기 윙날라가면 조금 고쳐야 돼요 안돌아요 마지막 포로 안돌걸 버티다가는 나미님처럼 가요 빠이빠이 해요 아 트러블림 원래 10바퀴 달리고 다 나간다고요? 그럴거 같은데? 아 그래도 오늘 한 10바퀴 더 달릴거 같아요 23레벨 정도에 리타할거 같아요 아 쪼카님도 리타하셨네 아 아지르마자 그렇게 안의로운데? 왜 다들 가시지? 고마워 저거 한번 보내달래요 키로가 50대요 트러블림이 피곤하다고 차가 뜰거 같은데 집안이 확실하게 보내주세요 그냥 길 중간에 지금 차 한 대 서져 있던데 이거 무조건 뜰거 같은데 오잉 오잉 떨어어 떨어어어어어 왜 내가 산다 안돋어 아아씨 으하 영어류따라 셔카 검나 안뜨네 끌릴 사항이 많았는데 와 차가 안된다 려에가 차량 더 빠른데요? 치즈 빠른데? 빨리할까?x2 3스래 끌 pt 생각보다 빠른데 애들? 내가 못잡겠는데? 알 것 같은데 60개 다음은 60개 해야 되겠다 그러죠 아 맞다 이번 리그 AI를 많이 안 넣어봐 가지고 AI가 어느정도 빠른지 몰랐구나 아 빠르네 치즈 트월 포인트가 더 없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예 트월 포인트도 없고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그로장하게 한 3냅정도 말리고 있으면 이거는 그로장이 빠른거 아닙니까? 제가 느린게 아니고 A가 나뉘는거가 세네 오우씨 오우 하나 섰다 라이브 인프란트? 와 망했다 아 근데 진짜 말렸다 와 이거 포인트 미니치 못하겠는데? 와아 슈틴님하고 10초 차이나 이농인데 섹터3 탈출하는데 막 대불이 떨어져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꺼져 보라님도 대불이 한몫 하셔야 되지 않나요? 한 번 할 뻔 했어요 지금 오르막에서 아예 리타 할 뻔 했어요 아 아 지겹다 아 자 다음 4라운드 트랙은 좀 제대로 된거 올릴 수 있겠다 좀 제대로 된거 추천 좀 해봐요 아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손님 다 빠졌다니까 너때문에 이거 망하게 하려고 하는거지 지금 흐흫 아니 세경기 연속 헬게이트 펴져가지고 처음에 아부다비 두 번째 멕시코 아부다비 멕시코 여기 아 나중에 중간중간에 섞어야지 이걸 초반에 다 몰빵하면 누가와 그 다음부터 뽀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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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lene 뽀ng 뽀ng 난버린 든 트러블림이 23렙제 리타합니다. 아우 더워 씨. 아우 프리징 걸린다. 호주...는 좀 올걸요? 호주는 쉬우니까. 아 근데 호주 안 쉬워. 호주... 싫어요. 호주 겁나 빨라 진짜 사람들. 호주는 진짜 괴물들 천재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는 호주랑 내가 생각하는 호주는 달라요. 장난 아니야. 호주는 이게 다 달인들이라서 호주만... 호주면 거의 전부 다 200시간을 타신 분들이라서 호주는 달라. 호주는 100시간 넘게 탔어요 저 최소. 어 실력이... 장난 아닐거에요 호주는. 또. 어? 집안님? 어어? 거기서 왜 탭댄스 좀 추고 계시죠? 호주. 소주. 아 집안님? 왜 제 뒤에 있어요? 피트하셨구나.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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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님 설마 피트하고 또 피트 하신 거예요?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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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אע아 이런 거고 한바뀔 말해 뭐야 이탈리아가 왜 들어왔지? 친구만 들어올 수 있는데? 누구 친구지? 나갔네 아 근데 미디는 진짜 타임 너무 안나온다 하아... 이래잖아... 아... 아 퇴근하시겠는데 오늘? 이거 몇 명 리타 있죠? 나미님, 임기사님, 또커님, 아 근데 많이... 내는... 네 명 있나? 아 무새다... 그래야겠다... 어떤 인성질이요? 힐커란트... 어... 고맙습니다... 빼무카가 돼버렸어... 벌써? 아... 빼무카가 돋나는거잖아... 어이구... 아 이거 유라카... 미쳤다 이거... 와... 힌트... 셋업도 이상하다 지금... 나오고있다 이씨... 안녕! 드라이바이 프론트 오 윙 뽀개졌어요 윙 뽀개지면 여기가 헬이네 여기 풀악셀 안돌아져요 어우 지금 브레이크 감을 못잡겠어요 브레이크 감을 못잡겠어 레드불 타신 안타 윙몸 트러블링 몇뒤이예요? 트러블링 몇뒤이예요? 어차피 트러블링을 리타할꺼니까 트러블링은? 트러블링이 60인데? 트러블링이 60인데? 시간이 60인데? 곧뒤우의 페널티 헤헤 페널티 먹었어요? 나 먹고나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80으로 가보세요 15렙하라고 10렙하라고 버텨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몇 찬이 안나오는데 이미 버텨야되요 6등 아 벌써 드링킹 드링킹하고 계신겁니까 네? 아직 제가 앞서고 있는데요 야색표 왜 그래요? 안보리는데? 누가 그래요? 아 벌써 드링킹을 계속하는데요 아직도 내일게 많이 와요 내일건 아직도 많이오니까 에드슨이 안뜨네요 오늘 나머지 다 AI 인데요 뭐 어차피 23년대 리탄일거잖아요 미래를 봤어요 배치겠어요 아 도라님은 일단 오늘 우승해야되 아니면 다음번에 안와 이번에 리탄하면 진짜 안와 아 저랑 애폰이 터지는 안맞는것같아요 하고 안올것같아 우승해야되 네 네 네 설마 이번에 리탄하시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아들 목소리 들린다 아 이번엔 목소리인데 뭐 웃는데요? 웃어요 놀란하시겠는데요? 제 옆에 자기 장난감 두개 놔두고 갔는데 이거 가지러오면 저 망하는데 아구야 앞이 치이 나네 아 옆에 두개 두개 놔두고 갇였어요? 갔어요? 오겠다는거네요? 네 언젠가 가지로 오겠다는 소린데 아 이제 설치를 올게 냈는데 열두 라퀴밖에 안돼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어? 딸은 이제 안 오잖아요 딸은 먼저 자죠 예 말도 잘 통하고 큰 애가 딸이시죠? 예 딸요 지금 이렇게 으음 으음 예 예 와 지금 괜찮으신 거 이거 한번 내거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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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더 올라가야되는데 아 지지님 박살났으면 좋겠다 아 내 앞에 차도 다 박살났으면 좋겠다 손이 올라가야되니까 아 다 터져야돼 나만 안이도돼 와.. 전에 내가 리타할때도 저랬을거 같네요 네 아! 지난 라운드와 지난 라운드 솔직히 안중에도 없었죠 아 저는 안중에도 없다 이미 뒤에 계셨으니까 아 이미 뒤에 가셨는데 뭐 더 걱정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뒤에서 헤매시다가 리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도라님 수요일에 가면 밥 사줍니까? 밥요? 그래놓고 지금 밥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오늘 우승하실거니까 양심도 없으니 아 웃으면 제가 하는데 왜 니한테 좀 사야되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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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기드 아 já velocidad 대 Wildlife 한utz 어! 아 네 예 News 트? 크러블링 2등이에요? 크러블링 2등이면 18포인트 내 오딘 10포인트, 8포인트 차 우리 4포인트 차이라니까 어, 4절밖에 차이 안나 4절밖에 차이 안나 너 윗 나갔데요 벌써? 네 두번째 그 다음 내가 3대이면 내가 3등까지 올라가면 트러블링 2등이고 그러면 3포인트 차 그럼 내가 1등이네 3등 해야된다 트러블을 끌어내리던가 아 어차피 리타하실거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차피 1등은 못하실거잖아요 1등하는 순간 포인트는 이만 물 건너가는건데 흐흐흐흐흐흐 피트 안하십니까? 트러블링 피트 안하세요? 왜요? 2등뿐적인거 아니에요? 2등뿐적인거 아니에요? 중간생명 주행 킹벌리텐데 피트해야되요 큰 그림 된다 23뱃째 앞에 그로장 있는데 미친짓 할거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흫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너무 쎄한데 오오 돌림 아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까 뱉겼어요 뱉겼어요 뱉겼어 수요일에 밥 먹어야된다 안된다 크흐흐흫 리타하면 밥읍더 야 아유 맛있는밥 못어먹어야 되는데 아유 맛있는밥 못어먹어야 되는데 아 수요일에 나오신다고? 네 네 아 덜찍 가려구나 아니 그 놈의 그 중구 내리면 공사 언제 끝나? 맨날 갈때마다 공사해 한 달 내내하는 것 같아 다음 주에 AI 조정할 건가요? 네? AI AI에 계속 넣을 건데요? 아니 난이도 아 난이도 좀 더 내리면 낫겠죠? 아 못 자리시켰어 진짜 빠르다 60정도로 내리도록 하죠 빠르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저한테는 완전히 잡혀야 되는데 저한테도 좀 힘든 것 같으면 난이도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전 라운드에서 테스트를 제대로 못해봐가지고 다 여러 명씩 와서 나이스 드라이브 아 땡큐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사랑해 해낸 거중 아니 필 Male 필만 필만 척 필만 pending 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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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간만 뜯는다 진짜 셀카 나오면 큰 그림 들을 수 있는데 아... 뒤에 큰 거 하나 오는데요 제 뒤에 1.2초 4.1초 이거 미디움 타임이 너무 안 나와서 미디움이 타이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브레이크를 50m 일찍 해야 돼 아니면 락커를요 어? 트러블림 피트 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트러블림 4등 하면 몇 포인트지? 12포인트 가져가나요? 제가 5등 하면 10포인트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2포인트 앞서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 제가 1등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트러블림 오늘 트러블림이 막납니까? 사실입니까? 가장 젊은 피입니까? 트러블림 바쁘세요? 왜왜왜왜 에이 해도 안 돼요 2중하면 윙 또 깨져 어차피 4바퀴 남았으니까 실컷 달려봐 잠깐만 트러블 아 지지님 그걸 또 지면 어떻게 해요 안되는데 이러면 3등 3등 15포인트 10포인트 먹으면 아 지는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내가 4등만 하면 이길 수 있어 1포인트 차로 이겨 말아요 조져요 아니 비켜주지마 왜 비켜줘 지금 같은 소린데 백마크도 아닌데 왜 비켜줘요 당당하게 해요 건방기기 베스트 데니어 저런 식으로 멘트를 남발하는데 어? 죽여야지 할 수 있어요 스킬님 윙이 놀아주기라 별 수 없음 뭐야 이씨 오오 미친갱이 아 뒤에 뒤에 괴물 따라와 보이네 아 뒤에 아 뒤에 한 20초 사이 났었는데 갑자기 다왔어 아 그러면 이거 EJ라고 잘 해봐야되겠다 똥들이 많긴 한데 에잇 진짜 에잇 진짜 이거 에잇 진짜 에잇 아 이거 뭐야 맥나레인 저렇게 빠를리가 있나 아 이거 뭐야 맥나레인 저렇게 빠를리가 있나 아직 5등이질걸요 6등 6등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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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었네 ㄷㄷㄷ 윙 깨지신거 아니시죠? 안꼈어 안꼈어 아이씨 디아리스 한번도 죽어가지 이나 정이 없네 아이씨 아 디아리스 안죽아 아이씨 정이 없네 사람이 트러블님 제가 요겹게 하나 보냈거든요 아이 받으세요 어 믿긴대로 아아 왕아 갈거에요 엄청 빠른거죠? 미사일 네 거의 윤호 미사일 수준이죠 자동차가 미사일을 어떻게 이겨요? 나문냅 1렘 남았는데요 트러블님 어차피 이제 거기까지에요 어차피 이제 거기까지에요 어차피 이제 거기까지에요 하핳 아이씨 소프트지 아이 소프트지 슈퍼소프트 슈퍼소프트 나보다 1.5초 빨라 랩당 한 44초대 페이스 나오겠는데 1.5초 빨라 아 이러면 15포인트 8포인트 7포인트 차 3포인트 차이네? 다음 라운드 어차피 트러블링 시험공부에 대해서 못하여 드라이버 인프론트 드라이버 인프론트 드라이버 인프론트 근접근접 거기 지금 트레인 아니야? 제 트레인이요 아 벌러났어요? 수틀림 수틀림 그럼 트레인 좀 더해주면 안되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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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마세요 수틀림 수틀림 포기는 그 배추 쓸 때만 하는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버티세요 할 수 있어요 무슨 사람 승리할수 있어 수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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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킹 버티세요 일단 버텨세요 50년 50년 내부 우우당탕 우우당탕 우루루 쾅쾅쾅 밀코노 스읍 드라이버 생프로 커피드시 지금 저랑 포셨나 모르겠는데 이건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아 더우림 오셨어 어 집안님이세요? 어디가 어 아, 저 한참 뒤에 있어요. 아, 저 한참 뒤에 있어요. 아유, 지반님. 지반님 여기 계셨네요. 이거 한번 더 해본 것 같은데요. 네? 어휴, 오맛길 하다가 뭐 자빠지셨던데? 네? 그럼 언제 보셨어요? 지반님,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어? 지대에 옮겨요, 아무튼. 어, 저 바로 뒤에 있던데요? 저 바로 뒤에 있다고? 네. 저 아닌가요? 아, 지지님 뒤에. 아, 지지님 뒤에. 아, 지지님한테 말했네요. 아, 지지님한테 말했네요. 아유, 같은 지지라서 헷갈렸네. 와, 저런 식으로 뒤로 넣으시네. 아, 지지님, 지지님. 아유, 헷갈렸네. 하하하하. 아, 돌리면 또 베스트지. 하아... 아... 그냥 여대로 갑시다. 헷갈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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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해야되는데. 헷갈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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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애, 헷갈렸네. 헷갈렸네. 벨렛. 헷갈렸네. 힝. 헷갈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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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Corinthians填. 아 진짜 괴물있어 진짜 하아 진짜 괴물있어 또가있어 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애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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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한번 돌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돌면 진짜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쿠는 할때마다 거기서 한번씩 도는 것 같애 차라리 그냥 뒷바퀴 걸려가지고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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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깜짝 야~~ 2026때 마지막에 사고 나가지고 진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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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蓋이 에스 이걸ίο 의릴없с 5등 5등 큰 그림 좋았다 트러블링 3등 2등 2등 3등 4등 4등 필링님 와 이거를 아 그럼 1포인트 차인가 3등에다 5등 했으니까 와 1포인트 차인가 와 1포인트 차인가 1대2는 갈려? 아 근데 윈이 깨졌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